박수 좋은 성과 있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게 감사드리고요. 유장현 의원이 사실 오늘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되는데 국정일이 굉장히 바쁜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대신 말씀 전하셨습니다. 무더운 날씨에 입맛 이루시지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종양부 의회의장이신 이성민 의장님의 좋은 말씀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